한 분 한 번 자기 소개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팀 부탁드릴게요. 둘 셋! 레시아 트랜디! 안녕하세요 트랜디입니다. 한 분 한 번씩 자기 소개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트랜디 귀요미입니다. 루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루루입니다. 안녕하세요 트랜디 카리스마 애프와 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트랜디의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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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트랜디의 시크 담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오늘 거기 굉장히 우선을 잘 쌓아주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 한 분이 이 순간 어떠신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희 트랜디가 이렇게 농구 시합이 이렇게 오고노고 시트 한 적이 처음인데 정말 재미있었고 오늘 시트 골도 넣어서 너무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. KTV 생명 위너스 화이팅! 화이팅! 자 계속해서 오늘 트랜디의 2분 징후로 톱톱톱의 신으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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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